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말씀 아-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주고 계셔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اض구만 고맙습니다 whopping 슬픔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